나는 솔로 12기 영호와 최종 커플이 됐던 현숙은 이별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. 현숙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린다. 현숙으로 솔로 나라에 가게 돼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다. 라며 장문을 게재했습니다. 이어 나는 현숙으로 있던 시간 동안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후회는 없다. 오히려 많이 꾸미지 않았기에 내 일과 내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었다. 라며 모든 것이 다 좋았다며 현숙은 나는 솔로 출연에 대해 회상하고 나섰는데요. 특히 현숙은 방송 당시 최종 커플이 됐으나 3개월 만에 초고속 이별을 한 영호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현숙은 사실 영호님과 이야기는 편집된 부분이 정말 많다. 솔로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꾸준히 마음을 표현해줬고 나도 덕분에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최종 선택을 할 수 있었다. 라며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친구로 남았기에 응원해 주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. 라고 언급했는데요. 두 사람의 결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별한 걸 보면 과거 영호가 일반 회사원과 연예계 배우인 현숙과 거리감이 느낀다며 환경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 차이와 다른 환경으로 인해 이별한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. 한편 12기 현숙은 다른 기수들과의 만남을 공개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